엔진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조립은 크랭크축이 조립된 상태에서 피스톤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1,4번,2,3번,2,3번,1,4번의 위상각이 같은 위치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립의 상태는 두 개의 위치를 보면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스톤의 위치가 1번과 4번이 같은 선상에 있고 2,3번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립이 될 때에는 같은 선상에서 조립이 되고 그리고 마무리 작업에서 1번과 4번의 피스톤이 상사점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조립이 마무리 되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레인지를 사용을 해서 핀저널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 핀저널의 규정 토크는 1.5에서 일반적으로 2.5kgm가 되겠습니다. 피스톤을 조립을 할 때는 각 부의 마찰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실린더와 피스톤 링의 조립 상태를 유연하게 그리고 마무되는 스크래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도포하면서 조립에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마찰 부위에 윤활이 되면서 조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일 팬의 조립에 앞서 배풀 그리고 1차 스트레이너, 오일 스트레이너를 장착을 하시고요. 오일 팬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팬의 볼트가 여러 개의 볼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볼트의 길이를 맞춰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조립이 한쪽에서부터 조여지지 않도록 토크가 균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볼트의 조립 상태를 좌우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조여서 조립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팬이 조립이 되면 180도 엔진을 정상적으로 바로 세우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과 실린더 헤드볼트를 장착을 합니다. 이때 실린더 헤드볼트가 정인치에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스피드 핸드를 통해서 1차 조립이 된 상태에서 마무리의 작업은 토크 렌즈를 사용을 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크 렌즈를 사용을 해서 조립을 할 때에 실린더 헤드볼트는 엔진 조립 상태에서 가장 큰 볼트가 되기 때문에 토크의 조입력을 정확하게 균형있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대각선 방향 또는 회전되는 방향으로 조여 나오면 되겠습니다. 즉 토크에 대한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크를 균등하게 조립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린더 헤드볼트가 조립이 되면 밸브 유압태핏을 장착을 하고요. 이때도 조립을 할 때에 엔진 오일을 도포하고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흡기와 배기캠의 위치를 잡아서 캠축이 조립된 상태에서 캠축 스프로켓과 함께 실린더 헤드에 캠축을 장착을 합니다. 타이밍 벨트 조립을 감안해서 캠축 스프로켓의 타이밍 마크를 12시 방향 또는 차종에 맞게 타이밍 마크를 맞춰서 이므대로 설정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립이 됐으면 실린더 헤드 카바를 장착을 하고요. 타이밍 벨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캠축기어 고정 볼트 특수 공구를 흡기와 배기 스프로켓에 장착을 한 다음 고정을 시킵니다. 캠축, 흡기와 배기 캠축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토 텐션의 피스톤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을 클램프 또는 바이스로 압축을 해서 피스톤 핀 구멍까지 홀 구멍까지 압축한 상태에서 핀을 꽂아서 피스톤을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먼저 크랭크 축 앵글 센서를 장착을 하고요. 크랭크 축 앵글 센서를 장착할 때는 배선이 밖으로 나와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에서 밖으로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선이 접히거나 또는 씹히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뒤쪽으로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밍 벨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타이밍 벨트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 즉 분해 시에 회전되는 방향을 표시해 주었던 방향을 확인한 다음 타이밍 벨트를 흑백이 캠축 스프러켓을 중심으로 해서 타이밍 벨트를 시계방향으로 간극을 맞춰가면서 텐션 베어링에 타이밍 벨트를 장착을 합니다. 이때 오토텐셔너를 조립하기 위해서 텐션 베어링을 위로 밀면서 오토텐셔너를 장착을 하고요. 장착이 된 상태에서 고정되었던 핀을 뽑아서 자연스럽게 장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장력을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조립이 됐으면 크랭크축에 볼트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고정했던 캠축 공구를 탈착을 합니다. 조립된 상태에서 이완과 수축 상태의 벨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랭크축을 일회전 시키면서 벨트의 장력 상태와 타이밍 마크의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크랭크축을 일회전 시켜서 벨트의 마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 브라켓트를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타이밍 커버를 조립을 합니다. 타이밍 커버의 볼트 사이즈를 찾아서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고 물펌프, 워터펌프의 플리를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할 때는 10mV가 조립이 되면서 회전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고정시키고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랭크축의 플리를 조립을 하고 타이밍 커버 상부를 조립을 합니다. 냉각수 통로를 형성하는 파이프와 연결된 썸머 스타트를 함께 조립을 해주시고요. 조립이 된 상태에서 편의상 전동기를 장착을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전기장치는 마지막 단계에서 조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조립 과정에서 선행적으로 조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배기다기관에 가스켓을 설치한 상태에서 배기다기관을 조립을 하고요. 배기 열차단 커버도 함께 조립을 해줍니다. 흑기쪽에 흑기다기관 가스켓을 장착을 한 뒤에 서지탱크 흑기다기관을 조립을 합니다. 이때 고정 브라켓도 함께 조립을 해서 흑배기다기관을 마저 조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지탱크 쪽에 연결되어 있는 트러틀 바디도 조립을 합니다. 물론 조립 과정에서 분해됐기 때문에 조립을 하지만 분해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분해할 필요는 조립할 필요는 없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젝터에 딜리버리 밸브 파이프와 인젝터 세트를 어셈브리를 조립을 하고 트러틀 바디 고정 브라켓을 장착을 합니다. 트러틀 밸브 쪽에는 액셀레이션 케이블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립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캠각 센서를 조립을 합니다. 이때 캠각 센서가 분해가 돼서 센서만 분해가 되지 않고 하우징과 같이 분해가 되는 상태가 된다면 함께 조립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점화 장치를 조립을 해서 스파크 브로그 점화 코일 이때 조립을 할 때 1,4번,2,3번 점화 코일의 상태에 따라서 그룹으로 2개씩 담당을 하는 점화 코일 상태가 되기 때문에 2개의 점화 코일을 장착을 하고 고압 개불을 연결을 시킵니다. 발전기를 장착을 하고 발전기 펜벨트의 장력을 정상 장력으로 장력을 조정을 해줍니다. 발전기 고정 브라켓트를 가 조립을 한 다음 벨트의 장력을 보면서 장력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장력을 충분히 조정을 한 다음에 발전기의 고정 볼트를 조여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립이 끝나면 흡기 쪽에 흡입 닥터를 조립을 해 줌으로써 엔진의 조립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공구가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면서 엔진 조립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랭크축 오일 간극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랭크축 오일 간극을 점검하기 위해 조립된 크랭크축 메인저널 캡 볼트를 탈거를 합니다. 메인저널 캡 볼트를 탈거할 때에 밖에서 안쪽으로 전월이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분해를 하고 캡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탈거한 다음 전월 캡을 정렬합니다. 크랭크축 메인저널 오일 간극을 점검하는 방법에는 실납에 의한 점검과 플래스틱 게이지에 의한 점검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할 수가 있는데 유막 간극을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 일회용 게이지인 유막 간극 플래스틱 게이지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장에도 실기 시험장에도 플래스틱 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측정값으로 적용이 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저널 측정하고자 하는 메인저널 저널에 플래스틱 게이지를 올려놓고 메인저널 캡 볼트를 1번부터 5번까지 볼트를 규정 토크로 조립을 합니다. 먼저 신속하게 조립하기 위해 스피드 앤드를 통해서 킬로그램 퍼 메타로 설정을 하고 크랭크 측 메인저널 캡 볼트를 안에서 밖으로 규정 토크로 조립을 합니다. 크랭크 측 메인저널 캡 볼트가 규정 토크로 순서대로 조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크랭크 측 메인저널 캡 볼트를 다시 토크렌치를 사용을 해서 밖에서 안으로 풀어주게 되고 신속하게 풀어주기 위한 분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피드 앤드를 가지고 다시 신속하게 풀어서 크랭크 측 메인저널 캡 볼트를 분해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크랭크 측 메인저널 캡 볼트를 신속하게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 다음 측정했던 전을 플래스틱 게이지의 압착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이때 플래스틱 게이지를 바깥쪽에 있는 플래스틱 게이지 눈금과 압착된 플래스틱 게이지 눈금의 가장 근사한 근사체 수치를 유막 간극, 오일 간극의 수치로 측정값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값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